2018년 6월 5일입니다. 저는 지금 백양산 고무다라 서식지에 와있구요. 여기 고무다라 서식지에는 도롱용과 산개구리, 무당개구리의 서식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주변에서 지금 그 고무다라 서식지 안에는 뒷다리가 난 올챙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. 산개구리 올챙이일까 아니면 무당개구리 올챙이일까 무당개구리 올챙이일 확률이 더 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렵습니다. 그 주변에 이렇게 15mm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무당개구리 아성채라고 하나요? 아성채 무당개구리를 만났습니다. 무당개구리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그렇고 배도 빨갛고 해서 많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느끼는 분이 가끔 있으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개구리 관찰을 해보면요. 무당개구리 굉장히 순한 편입니다. 관찰도 용이하고요. 저를 관찰하고 돌려보내면 좋은 개구리 친구입니다. 2019년 6월 5일 부산 백양산 고무다라 서식지 앞에서 내 친구 보미 조수정 이었습니다. 귀엽죠?